지금 해수부 관련돼서 사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국민의 생명을 방치한 문재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다 덧붙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실수로 당선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들이 모두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준 씨 생존 보고받고도 문재인 아무런 구조지시를 안 했다 예당 진상조사팀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 피살 때도 판문점 체내는 정상 작동됐지만 문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통신선 끊겠다는 문재인 발언과 다르다 7시간 분량 감청정보 들어보니까 월북이라는 단어는 다 한 번 나왔다 문 대통령 생존 보고받고도 아무 구조지시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신분이 그냥 시민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가지고 북한으로 표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더 여름 기가 맞춥니다 시간될 뿐으로 나옵니다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 확인 6시 30분 대통령의 서면 보고 그러나 9시 40분 이 씨가 사명할 때까지 대통령의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 그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는 6시간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자국민이 포류해가죠 여러분들 바로 일촉척발의 위기 상황에 있음에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3시 30분 생존 확인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 여러분들 죽음을 당할 때까지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만행을 막지 못한 주요 유도는 남북한 통신성 단제를 거론하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당시 유엔사와 관리하는 판문접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얼마든지 하려고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했으면 이 시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좋다고 한 바가 있다 진상조사 TF는 또 이대윤 씨의 월북 정보로 꼽혔던 감청정보에 대해서는 7시간에 걸친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그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은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고 그 전후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북한군 병사가 상급부대 질문에 월북했다고 보고한 것이 전부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어린 딸하고 여러분들 장성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정신이 아무리 나가버려도 어떻게 월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족들한테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가하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구조 지시가 없었다 국방부 서면보건을 했지만 지시 못 받았다 남북통신청이 꺾여 대응 어려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은 거짓이다 판문접 채널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국이 덜 썩는데 지금 19일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뭘 먹는 모습을 또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완전히 뭐로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파란이 있고 있는데 이렇게 등산 가서 뭐 먹고 있다 거기다 이런 재채척근인 윤건영이란 사람은 예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주장은 이 정도면 사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전 정권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나라가 세워진 지가 7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논평 있게 진행하면서 가끔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람들한테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난 맛처럼 이렇게 꼬이면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란 직책은 공무원을 받은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도 대통령은 좀 특별한 공무원이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인 거죠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대통령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상당한 조회를 갖고 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허영석자 교수가 칼럼을 아주 깔끔하게 썼네요 헌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은 계약관계이고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정부에는 권력 위임을 처리하고 저항권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2020년 9월 29일이니까 사건이 터진 9월 22일에 며칠 지났을 때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눈치를 살피며 북한 만행에 아무 조치를 안 했다 사과는커녕 월북자 낙인 찍기에 바빴다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고 대신에 국가는 생명과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수호해 줘야 된다 헌법상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국민은 계약 파기를 하고 저항권 행사에 날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경희대 석자 교수의 주장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고 지키는 데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수호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된 국가철학의 연원은 17세기 자유주의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존 로커가 주장한 위임계약설이 거풀이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상호관계를 신임과 위임의 관계를 설명했다 인간은 본래 착한 인성을 가져 자연상태에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상태를 보다 성화시키려고 위임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서했다 위임계약의 토대는 국민은 국가를 신임하고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천부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국민은 국민주권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해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 북한 만행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로커가 국가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는 그 수단으로 권력분립과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다 장자클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및 사회정의 회복과 실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문 정권의 국가관은 뭐냐 오히려 토마스 홉스의 복종계약서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무엇이든 국가가 시키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어기면 처벌한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북한 독재자의 손해만 기대를 한다면 방금은 다음 한 가지다 국민의 위임과 신임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가를 권력조직으로 이용하는 막스베브의 통치사회약도 통치권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통치권은 결국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당성, 정당성의 용어가 등장하네 정당성, 정당성이라는 용어입니다 통치권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이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국가와 대통령은 시혜가 아니고 당연히 의무로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 권력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치권의 정동성, 통치권의 정당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통치권은 결국 그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권력을 훔치는 과정이 있었을 게 있다 권력의 정당성